사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 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 많은 교역자들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제 마음에 늘 주님이 주신 이 사제의 은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까짓 그 내가 용서를 못하겠냐고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은혜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런가 하면 거기서 그쳐서 안 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에게 받았던 그 사제의 은총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세요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아프게 했던 어떤 한 사람 그에게 이 메시지를 좀 들려주세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정죄가 이렇게 많았냐고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정죄가 많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주온 글씨를 그냥 이마에 달고 다녀야 되는 이래가지고 살벌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데 선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하는 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 수치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치유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수치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 치유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몸부림 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험했던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예요 이 두 가지 균형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10대 때보다 20대가 20대 때보다 30대가 30대 때보다 40대가 40대 때보다 지금이 죄가 죄를 덜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수치의 자리에 덜 그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60대가 지금의 이 50대보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요수와 오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수와 오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고 이제 요당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수와에게 네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장정들이 한례받고 요즘으로 치면 수술하고 그렇게 다 누워있으면 적들이 기습 공격으로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요수와와 백성들이 이 이상한 하나님 명령에 과감하게 순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린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납득이 되면 순정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명하는지 설명해서 내가 머리가 끄덕 끄러지면 순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예요 순정하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이렇게 순정했더니 9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하께서 요수와에게 이러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왜 한례를 행하게 하셨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에 400년간 치욕에 노예 생활한 거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가난에 도달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치욕의 애굽에서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이루면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네가 가난에 도달하는 꿈을 이루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면의 애굽의 치욕을 치유받아야 된다 애굽의 수치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 한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참 많은 메시지를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 큰 집, 비싼 차, 전쟁의 승리 우리의 우선순위는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느냐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내면 세계의 치유예요 내 내면 세계가 치유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는 이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 중 첫 번째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고 뭐고 전쟁 치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요하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에서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금 가난에 진입해가지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 반대로 그 바깥의 적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기회 아닙니까?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 좋아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우선 이 한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이런 제목의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성경의 거룩한이라는 단어 이제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홀리라는 이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게다가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 성화 이런 식의 파생 단어까지 합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언급이 된대요 레비기 2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요하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요수와 3장 5절입니다 요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녀가지고 거룩을 잃어버려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구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한마디 한마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숙이 아니라 성숙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 안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오늘 사업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제가 이 중요한 걸 이렇게 아껴서 한 주에 하나씩만 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에서 그냥 다 쏟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해보셔서 알지만요 행복을 쫓아다니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해서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절대순종이라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본문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장정들에게 이 한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전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이건 절대순종이에요 제가 방금 절대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딱 들어오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절대순종의 대명사 세상의 처녀에게 네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방식을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애 한 다섯 여섯 낳은 권사님에게 이런 제안하면 이거 대박인데요 결혼 안 한 처녀에게 이게 그 당시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이거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앞에 있는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순종은 절대신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은 나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뢰가 절대순종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느냐고요? 다 거절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요 그날 마리아가 노 못합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냐고요? 모험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말 안 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머리로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고 살면 대가지 불도 없는데 영적인 풍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이야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분당 우리 교회 1만성도 파손 운동 이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인큐베이터 교회 이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제가 어떤 꿈꿍에 있어가지고 이 뒤에 떡 다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관 위에서 헌금한 적 없습니다 계산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든 없든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해라 작은 교회에서 11조 드려라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설날에 시골교회 가시면 거기다가 헌금하고 와라 거기다 11조 해라 여기서 한 것으로 쳐드리겠다 여전히 계속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면 용기 있게 다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이 교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덕목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계산 그만하시고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편 3편 6절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인이 진치고 있는데 안 두려우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그냥 끙끙 앓고 빛빛 그러고 드러누워 있으면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다르게 살 용기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우리 마음에 담았던 1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의 굵은 표시를 해야 돼요 담 안 믿는 사람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shap시다 한 신나게 해 fugUR gebru기를 바래요 família